지난해 출시한 아이오닉5와 EV6가 글로벌 시장에서 잇따라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세계 4위 자동차 업체로 뛰어오른 현대차 그룹이 여세를 몰아 전동화에 더욱 속도를 냅니다. 관련 투자를 확대해 기술력과 상품성을 모두 잡겠다는 각오인데요. 보도에 성주원 기자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어제와 오늘 연달아 중장기 미래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공통 키워드는 전동화 전환 가속.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총 24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한 현대차와 기아는 오는 2030년에는 각각 10배 이상 늘어난 187만 대, 120만 대 등 총 307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기차 라인업과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핵심 부품인 배터리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기아는 오는 2027년까지 매년 2종 이상의 전기차를 출시해 총 14종의 전기차 풀 라인업을 구축합니다. 현대차와 제네시스는 올해 각각 아이오닉6, GV70 전동화 모델을 출시하는 등 2030년까지 전기차 라인업을 각각 11종, 6종으로 확대합니다. 생산 능력은 전기차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증설한다는 계획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합작해 만든 인도네시아 배터리셀 공장은 2024년부터 생산을 시작합니다.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의 전략적 제휴도 추진 중입니다. 현대차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설비 투자 43조 6천억 원 포함 총 95조 5천억 원을 쏟아붓습니다. 이 가운데 약 20%가 전동화 부문 투자입니다. 기아는 기존 계획 대비 5조 원을 늘려 2026년까지 28조 원을 투자합니다. 미래 사업 관련 비중이 43%에 달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번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수소차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040년을 수소에너지 대중화 원년으로 삼겠다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먼저 개화한 전기차 시장을 우선 집중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데일리TV 성주원입니다.